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꿀머니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일찍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바랍니다 일단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60대 70대 우리 형님뻘 누님뻘 되는 분들은 벌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요즘 좀 젊은 분들이 좀 피곤하겠죠 피곤하시는 분들도 늦게 일어나시기도 하는데 또 직장생활 하려면은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출퇴근 준비하려면은 출퇴근 시간이 또 막히잖아요 또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출근시간 부지런히 또 준비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는 제가 좀 코스피 관련된 얘기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특허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또 반도체 하면 또 삼성인데 삼성이 또 반도체 보유 랭킹이 또 장난 아니죠 1등이죠 1등 이거는 뭐 못 따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렉시스 넥시스 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참 이름도 특이해요 렉시스 넥시스 그 분석 결과 삼성전자가 32,733건 특허수가 압도적이죠 압도적 세계 1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 삼전에 대해서 또 긍정의 기운과 메시지를 또 심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현재 세계에서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특허를 가장 많이 부여한 그 기업으로 조사됐어요 조사기관에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 있어요 대만 TSMC 그것보다는 한 두 배 이상 많아요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에다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대에 오른 것입니다 양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문제가 질적으로도 한참 위다 삼성이 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특히 글로벌 반도체 특허 상위 탑10 기업 리스트 보니까 삼성전자 TSMC에 많아요 BOE, 디스플레이, LG, 도쿄, 일렉트론, SMIC, TCL, 파나소닉, SEL, 캐논 이렇게 많아요 요즘 일본이 좀 약간 밀리네요 보면 중국 애들보다도 이렇게 탑10에서 1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일 날 글로벌에 특허 정보 업체라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렉시스, 넥시스인데 렉시스, 넥시스 특이하네요 이런 기업이 있는가 봐요 다른 보니까 삼전은 지난 1분기 말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733건이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는 넥시스가 자체 개발한 그 특허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고 있어요 보면 페이턴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국제 특허 분류 코드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장치로 표시된 전 세계 모든 유호 특허를 분석한 결과로 해가지고 도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분류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일일이 더 쳐졌는 것도 그래서 해당 기록에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고려한 오너십을 반영을 했고요 특허 소유자가 삼성전자 외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 등록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DRAM과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파운드리는 2위고 이미지 센서도 2위입니다 2위 이미지 센서도 2위다 앞으로 2위를 가야겠죠 일단은 그 시장조사업체 같은 해에 보니까 삼전은 지난해 반도체 사업으로만 해도 한 577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벌여드렸어요 반도체 매출이 한 65조 됩니다 이는 미국의 인텔에 비해서 글로벌 2위에요 인텔은 한 727억 정도 되네요 반도체는 반도체는 미국 인텔에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단순히 특허 개수 기준 외에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터클래스라는 점을 인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넥시스가 자체 개발한 특허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고유 GPU인 특허 자산지수라고 있어요 특허 자산지수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69,857 여기 나오시죠 볼까요 69,857 특허 자산지수 페이턴트 어셋 인덱스로 나와 있네요 이 정도 되고요 이는 특허 자산지수 기준 전체 위인 TSMC가 28,551인데 이거에 거의 2배 이상인데요 2배 이상 2배 이상이 되는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전이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확보한 특허 상당수가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자산지수는 특허 건수와 별개로 보유 중인 특허의 포트폴리오의 질적 영향력을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SEL 있죠 SEL SEL은 특허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626건데요 9회에 그쳤으나 특허 자산 점수는 2만 점을 좀 넘네요 넘어서 거의 한 3개 4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되겠네요 그죠 이는 SEL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작은데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속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허 자산지수가 높기 때문에 양은 좀 작더라도 질적으로는 굉장히 알찬 기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반도체 특허 건수 2위 오른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 TSMC죠 여기를 보니까 넥시스에 따르니까 TSMC는 반도체 특허가 한 14,587건 정도 돼요 이렇게 조사도 됐고요 중국의 BOE가 한 1만 351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또 LG 디스플레이가 한 9,400일 건 정도 되고요 LG가 4위 올라왔네요 이밖에 도쿄 일렉트로는 쭉 있습니다 SMC까지 1위인 3전월부터 10위인 캐논까지 톱10에 오른 기업들은 현재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 골데링들 다 이게 모두 봐요 이게 모두 아시아야 아시아 유럽 없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외 지역 기업 중에서 12위에 오른 독일이 인피니온이 한 5,900건 된다네요 독일 한 12위에요 톱10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세계 반도체 업계의 매출 랭킹에서 선두를 다루고 있는 우리 미국의 인텔은 글로벌 특허가 5,230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인텔은 17위 인텔은 17위다 17위 한참 밑에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위에 국내 기업에는 LG 이론택이 한 29위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의외로 31위네요 LG화학 44위 LG전자 65위 삼성 SDI 85위 삼성전기가 98위 등 10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다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관계되는 삼성전자는 수십 년간 선두를 지켜 메모리 외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선두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엄청난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막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 과연 되겠냐 TSMC 따라잡을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또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의 그런 기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초격차 실현의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뭐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삼성전자의 그 뭐냐 반도체 특허 초격차 압도적인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알려 드립니다 삼성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어 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투자하시자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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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